중등 1년차의 화학수업은 이거죠. CK12의 케미스트리 파트에 있는 내용들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주제가 많지도 않습니다. 15개 정도 주제이고 화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이 수업은 앞으로 진행할 또 화학, 이어지는 화학수업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에피소드는 약 100개입니다. 비교적 많은 편인데 분자라던가 기타, 화학적인 법칙들과 이론들을 개갈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등 1년차입니다. 상당히 아기자기하게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CK12가 들어와서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읽기 파트가 있고 본문이죠. 그리고 비디오가 있고 연습문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이 1년간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